안녕, 얘들아. 다들 모였구나? 오, 저기다! 왔어! 누나 데려왔어! 아니, 뭐라는 거야! 내 여자친구야! 내 여자친구야, 친구야! 하나, 둘, 셋, 야! 청녀분들 안녕하십니까? 5번 뉴스의 아나운서 이수건입니다. 자, 속보입니다. 잉현마을에 최근 어린아이들만 유괴하는 상습유괴법이 벌써 1373번째 아이를 유괴하는 사건에 발생하여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 경찰은 현재 1286번째 아이가 유괴되었을 때 사건의 심각성을 느끼고 이제서야 수사를 하기 시작했으며 아이고, 세상에. 어린아이들만 유괴하는 사람이 이 동네에 있다고? 아휴... 아휴, 그러게요. 요즘 세상 참 무서워졌어요. 리아야, 너도 조심해라, 응? 아휴, 무슨 유괴예요. 유괴봄이 오면 저희 팔콘펀치로 벌집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런데 리아야, 너 학교 늦은 거 아니니? 어? 안 되겠다. 어? 안 되겠다. 리아, 아빠가 차 태워줄게. 오늘 너 유괴해줄게, 학교까지. 따라와, 따라와. 빨리 따라와. 빨리 따라와. 아, 빨리 따라와. 아이고, 학교 늦었네, 이거. 아이씨. 아, 차 탄다면서요. 어? 학교 늦는다. 빨리 가야 돼. 어? 자기야, 오늘 너무 예쁘다. 자기도 너무 잘생겼어. 우와, 나 너무 부럽다. 나도 여자친구가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어휴, 이럴 때가 아니지. 늦었다, 늦었어. 늦겠다, 늦겠어. 이러다 1분 1초가 소중해. 세이프 야 왔냐? 오늘은 왠일로 지각을 안했대 주굿둥살 똥 뛰어서 왔지 그런데 지넥대는 혼자서 모조리 희덕대고 있어 그러게 오늘 아침부터 혼자서 저렇게 웃고 있더라고 야 늦대야 늦대야 너 뭐 그럴게 어? 혼자서 어? 즐겁게 웃고 있어 느꼈나? 사실 나 어제 여자친구 생겼거든 여자친구? 네 얼굴이? 세상에 어쩌다가 만났는데 사실은 말이야 어제 집가는 길에 공원에서 어떤 여자가 나보고 참 잘생겼다고 말을 걸더라고 그래서 어제부터 일을 하기로 했지 세상에 지구가 멸망하려고 그러나? 주닉대가 여자친구를 했니? 이건 말도 안 돼 주닉대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내가 없다고 안 되겠어 나도 여자친구를 구해올게 얘들아 여자친구 고래 여자친구 생길 것 같니? 우와 부럽다 주닉대도 여자친구가 있는데 왜 내가 없는거지? 주닉대 얼굴에 어떻게 고백을 받지? 그 여드름 펑펑인 얼굴에? 정말 신기하다니까 진짜 어이가 없어서 저기요 저기요 무슨 일이세요? 사실 사실 제가 며칠 전부터 지켜봤는데요 너무 잘생기셔서 그러는데 저랑 사귀실래요? 네? 저랑 사귀자고요? 이건 기회야 세상에 나도 여자친구가 생길 기회라고 좋아해요 오늘부터 1일? 오늘부터 1일이에요? 그러면 내일 밤 10시에 공원에서 우리만의 첫 데이트를 해요 밤 10시요? 너무 늦지 않나? 옹 Is 허응 아니요 그때가 딱 좋아요 그럼 내일 봐 자기야 자기 안녕 극댍이아 안녕히야야, 무슨 좋은 일 있어? 사실 여자친구가 생겼거든 뭐, 어디서 만났는땅? 아니, 어제 학교 끝나고 공원 지난라니는다 어떤 누나가 나보고 사귀자고 고백을 하지마 잘생겼다고 하더라고 내가 또 한입을 하지마 근데 내 여자친구도 그렇게 만났는데 얘들아, 안녕 너는 또 왜 그렇게 기분이 좋냐 느꼈어? 사실 어제 여자친구가 생겼거든 그것도 연상으로다가 뭐야, 너도 여자친구가 생겼어? 리아도 여자친구가 생겼다는데 뭐야, 그러면 우리 세명 다 여자친구가 생긴거야? 그럴 리가 없는데 이상하네 좋아요, 구독하기, 꾸벅 뭔가 이상하지만 그래도 연상을 만나니까 당당하게 말하는거야 누나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어? 너 내 여자잖아 하하하하하하 우와, 드디어 첫 데이트하는 날 너무너무 기대된다 애들한테 내일 자랑해야지 하하하하 내 마음속에 그녀는 도대체 언제 올까 마치 심장이 용광로처럼 뛰고 있어 이거는 바로 운메이 아, 정말 언제 오는 거야 누나는 하하하하 딱 가서 말해야지 누나는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어디 갈 생각도 하지마 넌 내 거야 오케이 화끈하게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이, 언제 오는 거야? 우리 자기는 말이야 아아악! 깜짝아 뭐야, 대택이 너 여기서 뭐해 어? 뭐야, 진흙대 어? 리아 어? 어? 너네 여기서 뭐해? 어? 어? 나는 여자친구랑 데이트가 있어서 왔지 너희들은 뭐하는데 에잇 에잇 나도 여자친구랑 데이트 때문에 나왔는데? 어? 야! 니들 여기서 뭐해? 어? 나 데이트 있어 빨리 방해하지 말고 가! 에? 뭐라는 거야 어, 뭐야 그러면 우리 모두 오늘 공원에서 데이트를 한다고? 어? 안녕, 얘들아 다들 모였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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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왔어 여기 왔어 여기 왔어 아니, 뭐라는 거야 내 여자친구야 누나 제 여자친구야 내 여자친구야 밑에 온다고 으으응 으으으으으응 어, 으으응 어, 어, 어 어... 여긴 어디 있지 어응 어..웅 것은 purple 어fe 누나 뭐하는 거야 누난 내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니까 빨리 풀어줘 뭔 소리야 누난 내 여자야 마이 걸프렌드라고 아이야 마이 걸프렌드야 바보 같은 꼬마들 너희한텐 관심이 1도 없거든 난 그저 너희들을 납치해서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거라고 우리 사랑하는 잘생긴 오빠의 명품을 사줘야 하거든 그럴 리가 없어 사랑했다 우리가 미래에서 자식 낳아서 행복하게 꿀 생각했는데 사랑했다 사랑했다 누나는 남 여자니까 너는 내 여자 아니니까 이제 너희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돈을 갈치해볼까나 내 여자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 자식 너희 상승 유괴범으로는 체포하겠다 안돼 우리 리아가 납치를 당했다고? 무사한 거겠지 아저씨 경찰 아저씨 우리 애들은 어딨어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리아야? 리아야 너 뭘 정하니? 너라고 부를게 누나 그래도 내 여자니까 못된 짓 해도 내 여자니까 여보 사랑해 난 너밖에 없어 자기야 우리 내일 데이트 가자 좋았잖아 좋았잖아 우리 오빠 어딨어 우리 잘생긴 오빠 오빠 사랑해 명품 내가 더 사주실게 오빠 경찰 씨 저 여자애가 납치한 거예요? 예 무서워 어? 오빠? 오빠? 우린 도둑x